내가 여기서 쓰는 돈 안 낸 저런 애들, 월급, 서비스, 무릎 꿇릴 권리, 다 들어있는 거 아냐? 시작하겠습니다. 너 왜 이래? 왜 내 밥줄까지 끊어놔? 그럼 그 꼴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계속 다니게? 무릎 좀 꿇는다고. 무릎이 달냐? 뭐? 그냥 눈 한 번 딱 감으면 되는 거잖아. 그냥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그냥 그냥 인포에 다시 있으면 되는 거잖아. 그럼 아무 일도 아닌 거 되고 아무도 내가 무릎 꿇은 거 모르고 그냥 그냥 그렇게. 잘 안 된 거 같아. 같이 몇몇 추적이야?